네. 다이어리 갖고 계신 분. 오, 자영님. 핸드크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? 핸드크림. 자영. 자영. 립밤 가지고 있으신 분 계십니다. 자영. 립밤. 새롭게 매칭이 됐어요. 하나, 둘, 셋. 뭐부터 갈까요? 요리 뭐 잘해요? 우선은 해본 거는 한 번씩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. 좋아한다면서요.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지고 요리할 기회가 별로 없고. 뭐 요리 하실 줄 아세요? 저요? 저도 그냥 제가 챙겨 먹는 거. 하하하하. 위로 돌면. 너무 민가? 어때요? 딱 앵글 잡아봐요. 봐봐요. 그 정도? 이름도? 요거트? 일단 요거트. 당이 많이 안 들어가서. 이거 맞아요? 맞아요. 이거 같아요. 이거랑. 뭐 드시래요? 뭐 드세요? 저는. 초코. 초코. 초코 안 좋아하세요? 초코 못 먹어요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없어서. 없어서? 없어서. 없어서? 없어서 못 먹으라고? 완전히. 아 죄송합니다. 아 그래요. 없어서 못 먹어요. 여기 가볼까요? 네. 튀김 쫄면이 새로 나온 거 같은데 맞죠? 이게 제일 맛있어요. 도토리요? 네. 도토리 쫄면이. 네. 이 쫄면 라인에서. 얘네 둘이 박빙이에요. 아 그래요? 얘네 둘이. 얘네 둘이 진짜 맛있어요. 아 진짜?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드셔보셨어요? 아니요. 이거 완전 추천. 혼자 살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200g. 그럼. 그럼. 200g이면 사실 뭐 간지럽거든요. 아니요. 그래도. 혼자 먹기엔 괜찮은? 괜찮은? 양이 엄청 많거든요. 제가. 그냥 막 부어 먹는 거예요? 많이 드신다고요? 속이 없먹드려요. 어? 용서할 수 없어요. 용서할 수 없어요. 용서할 수 없어요.